이거라도 마시고 가 넌 진짜 참 숙치도 없다 간이 부어서 그런가? 나한테 어떻게 들어왔어? 아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다 우리 딸 본부장이 업고 들어왔잖아 전번처럼 또? 그리고 경준이 동생 말이야 이름이 세준이라고 그랬나? 그 집 아들들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인물들이 다 호나더라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고 괜찮더라구 그러니까 뭐 엄마 생각에는 꼭 형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엄마 치셨어?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? 깜짝이야 넌 요즘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화를 내더라? 그러면 어때서? 껌 대신 닭, 밥 대신 빵 그럴 수도 있지 아휴 어휴 주제